김 박사 구출 작전을 실행해야 합니다. 한국 정부의 구출 작전이 시작될 겁니다. 쓸데없이 피 흘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자. 작전 중에 죽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한민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도록 훈련된 전 요원을 투입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. 전직 북한 35실 요원이야. 하이퀄리티 정보를 갖고 있다고. 대회 임무요? 파트넌은 현장에서 접선할 거야. 그럼 혹시 혜인 씨가 제 작전 파트넌? 문제가 생겼어. 절세. 가시를 본 게isch은. 지랄시에서 접선할 거야. 이 시간대는 단계로 루격이 필요했습니다. 이 시간대는 마취자에 따라 접선할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